안녕하세요. 저는 야경꾼일지에서 랑이 역을 맡은 강주입니다. 고모네 집에 가서 할머니는 만나서 같이 음식도 먹고 같이 추석연야도 보낼 거예요. 정의로 오빠랑 고스트 3인방 그렇게 주고 싶어요. 정의로 오빠는 저한테 자를 주고 저한테 연기도 알려주기도 하고 또 송래관 아저씨랑 고스트도 다 이렇게 연기를 알려주시고 잘 가르쳐주시고 그래서요. 아빠 엄마가 강아지를 사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강아지를 한 번도 키워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강아지가 저는 항상 볼 때마다 너무 귀여워가지고 사고 싶어요. 저는 아니요. 저는 조선시대에 귀신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냥 그건 이야기잖아요. 그냥 드라마 같은 거. 수상경자에 행복하게 보내세요. 안녕하십니까